윈도우 케이 누르고 R을 누르게 되면 실행 대화상자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cmd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들어갑니다 cmd 명령도 중요하고요 cmd command의 약자인데 cmd 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첫번째는 ipconfigur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ip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ip하고 config가 합쳐진 말이에요 config는 configuration 모모를 구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사용자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이에요 사용자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ipconfig 그 다음에 ping 이라는 명령어는요 얘가 이제 패킷 패킷 p-a-c-k-t 패킷 전송 단위 잖아요 i 는 인터 n 은 넷 인터넷 그 다음에 g 는 글로포 g r 로 p e r 인터넷 상에서의 패킷을 갖다가 글로포 더듬어 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이 잘 되나 안 되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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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ping 그래서 이 ping 이라는게 이제 신조어입니다 통신을 테스트 하다 라는 뜻으로 ping 한다라고 하거든요 명령어예요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라든가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 인터넷이 잘 되나 안 되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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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ping 이렇게 머릿속을 받으시면 되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t-r-a-c 무슨 뜻이에요 추적하다 라는 뜻이고 rt 는 루트 에요 r o u t 그래서 경로를 추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다른 말은 라우팅 경로 라고 해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경로를 trace trace가 아까 영어로 뭐다 추적 그죠 추적이 영어로 trace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 명령 경로는 root rt trace rt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요 다음자 한글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들어가는 명령어는 cmd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 경로를 추적 경로는 영어로 root rt 추적은 trace 그러면은 정답은요 trace rt 3번에 정답이 되네요 trace 추적 rt 루트 다음자 한글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핑핑 확인하는 거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알 수 있고 문제 보기를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전송 신호의 손실 그 다음에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리스판스 타임 1번 2번 3번은 다 핑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구요 4번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 우리 ip 주소는 뭐에요 ip config 명령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에요 18번 나왔네요 다음 중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하라는 명령은 뭐에요 4번에 핑이 된다라는 거죠 패킷 인터넷 글로프어의 약자 핑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속도 단위 ms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세컨의 약자구요 세컨은 이제 초란 뜻이니까 10에 마이너스 3초를 뜻합니다 밀리세컨 밀리세컨의 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마이크로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세컨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6초에요 밀마 밀마 그리고 ns ns는 나노세컨의 약자인데 10에 마이너스 9초 시험장에서 순간 헷갈리지만 n 9 9잖아요 10에 마이너스 9초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밀마나 밀마나 그 다음 ps는 피코세컨 10에 마이너스 12초 밀마나 p 밀마나 그 다음에 fs는 펜토 10에 마이너스 15초구요 그 다음에 as는 아토세컨 10에 마이너스 18 아토세컨 아 마이너스 18 아 마이너스 18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밀마나 p 펜 이 순서대로 암기하는 방법 우리 친구끼리 사우나 목욕탕 가면 서로 등 밀어주잖아요 근데 장량 치느라고 너무 세게 밀면 밀마 밀어주마 밀마 너무 세게 밀면 아프고 피나잖아요 나피 나피 난다 이거죠 또 패버린다 페마 밀마나피 페마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밀마나피 펜아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밀마나피 펜아 됐네요 그리고 10 10 10 10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369 게임 아시잖아요 369 369 마이너스 붙여서 369 12 15 18 그래서 밀마 나피 페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얘는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입니다 조심하시고 뭐가 연산 속도가 됐네요 다음지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럼 밀마나피 페마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밀마 나 피 펜 아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다음 중 처리 속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PS 피코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12 2번에 NS 나노 같은 경우는 N9 10에 마이너스 9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고 MS 10에 마이너스 3초 그 다음에 FS 10에 마이너스 15 펜토 맞는 거고 21번 21번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가 가장 빠른 것은 보기 중에서 가장 빠른 거에요 밀마나피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급하는 데이터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요 취급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나눠져요 가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취급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나 문자 등에 셀 수 있는 데이터 이산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논리 회로에요 논리 회로 그 다음에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연산 속도가 느림이잖아요 이건 이 느림은 뭐냐면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지 얘 자체가 느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디지털 컴퓨터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정밀도는 필요한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장치나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이에요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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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전류라든가 온도 속도 이런 거 다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연속적인 물리량 아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아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증폭 증폭회로에요 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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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회로 아날로그는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아증 증폭회로 그 다음에 미적분 연산 아미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미 미적분 아미 아날로그는 미적분 그 다음에 빠르다 아빠 아빠 아날로그는 빠름 디지털에 비해서 빠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연 아증 아미 아빠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 정밀도가 아재 아재 0.01% 까지 그래서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아증 증폭회로 아미 미적분 아빠 빠름 아재 제한적 그 다음에 기억장치 프로그램 아필없어 그죠 아필없음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필없음 이렇게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물리량 증폭회로 미적분 빠름 제한적 프로그램 기억장치 필요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따서 만든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든 컴퓨터 우리 하이브리드 HYBRID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 있어요 잡종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하이브리드에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다 라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거 부화된 숫자나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사용한다 맞잖아요 말씀드린 거 이산 데이터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사칭 연산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아증 증폭회로는 뭐예요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성이죠 네 번째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그죠 아날로그는 아빠 빠름 기억나시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않는 것은 1번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는 시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슈퍼 컴퓨터는 뭐예요 처리 능력 데이터의 형태가 아니고 슈퍼 컴퓨터는 처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 분류한 컴퓨터다 라는 거죠 얘는 처리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슈퍼 컴퓨터는 처리 능력이다라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 값을 처리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반을 처리한다 바뀌었죠 바뀐 거고 이번에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회로 아날로그 컴퓨터는 논리회로 얘도 바뀐 거고 세번째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연산 암이 주로 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연산을 주로 한다 정답은 3번이 맞다 라는 거죠 4번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는 특수목적 얘도 바뀐 거에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단위 가겠습니다 자료의 단위 크기는요 일단 비트가 있고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비트 비트 그 다음에 리블은 잠깐 건너뛰고요 바이트 가겠습니다 바이트 바이트는 비트가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돼요 비바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비바워 그 다음에 필드가 모이고 레코드가 돼요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트의 비 그 다음에 바이트의 바 그 다음에 워드의 워 비바워 비바워 그 다음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돼요 비바워 필레 비바워 필레 그 다음에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요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비바워 필레 파데 파데 비바워 필레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비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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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비바워 필레 필레 파데 비바워 필레 파데 요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 니불이 있는데 이 니불은 4비트입니다 4비트 니불 이 니불의 사전적인 의미가 야근야근 쉽다 뭐 조금씩 쉽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니불은 4비트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문제 나온 적도 있고 요 니불의 요 니 자가 4자랑 비슷하잖아요 요렇게 4자요 그죠 썰렁하지만 니불 4비트입니다 그래서 니불 잠깐 빼고 비바워 필레 파데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비트 가겠습니다 비트 바이나리 디지트의 약자인데 정보 표현의 최소단이에요 그래서 이진수 0 또는 1을 나타낸다 라는 거 0 또는 1이에요 0 그리고 1이 아닙니다 동시에 나타낼 순 없어요 또는 1이에요 그 다음에 니불 니불이라는 거는 말씀드린대로 4개의 비트로 구성이 된다 니불 니불 그래서 2의 4승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니불 그 다음에 바이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고 얘는 중요한 거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워드 같은 경우는 비바워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바이트가 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프 워드 풀 워드 더블 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 워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 하프 반 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풀 워드는 4바이트 보통 우리가 1 워드 하면 4바이트 풀 워드를 뜻하고 그 다음에 더블 워드는 2배니까 8바이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장에서 순간 기억이 안 나시면 하프에 이 A자 보세요 이 자는 비슷하지 않아요? 썰렁하지만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 워드에 F는 4 4 4 그 다음에 더블은요 이 디아고 디아고 이 5가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8 그래서 8바이트 썰렁하지만 그렇게 떠버리지게 넣어두세요 그래서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워드는 8바이트 됐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필드 비바워 필드 워드가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열의 개념이죠 열 필드 필레 레코드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된 자료 처리 단위 행 개념이죠 비바워 필레 그 다음 파일 파일은 레코드가 모여서 여러 개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파일은 우리 컴퓨터에 저장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파일 비바워 필레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의 집합인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중복을 제거한 중복의 최소화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중복을 제거한 그 다음 중요한 거 통합된 상호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관련 있는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비바워 필레파대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비바워 필레파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비바워 필레파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바워 필레 그죠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네요 비트가 빠진 거고 앞에 비바워 필레파대 파일 데이터베이스 다음 중 4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단위는 무엇인가 4비트 뭐에요? 니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8비트가 모여 니블이 된다 니블은 4비트죠 4비트 그죠 4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는 거기 때문에 8비트라 그러면 안 되죠 8비트가 모여서 뭐가 돼요? 바이트가 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맞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으로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분류된다 하프워드는 몇 바이트? 2바이트 바로 나오셔야 돼요 풀워드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같은 경우는 2배니까 8바이트 디아고가 이렇게 팔이 누워져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세번째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필레 파데 필드가 모여서 레 레코드가 된다 맞잖아요 네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필레 파데 레코드의 모임인 이렇게 놓고 파일들의 필레 파데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맞다 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첫 번째로 이제 bcd 코드인데요 이 b는 바이날이 이진 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코디드 c-o-d-e-d 그 다음에 d는 대시말 십진이에요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 bcd 코드 bcd 코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존 2비트 그 다음에 디즈 4비트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2비트 4비트 더하면 6비트잖아요 그래서 bcd는 6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에 6승 64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2에 6 거듭제곱 그래서 64가지의 문자표현이 가능해요 bcd 존 2비트 디즈 4비트 합쳐서 6비트 그 다음에 2에 6승 64개의 문자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bcd 코드 같은 경우는요 0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똥 어쩌면 가리지를 못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CII 코드인데 ASCII 코드는요 왠지 발음이 좀 일본스럽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에요 American Standard Code ASCII 같은 경우는 존 3비트 디즈 4비트에요 그래서 7비트로 구성이 되고 2에 7승 128가지의 표현이 가능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7비트 2에 7승 그래서 우리가 ASCII 코드 ASCII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에서 사용이 돼요 데이터 통신용 코드 우리 이메일 그죠?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사용이 된다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ASCII 코드는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 센텐스가 그대로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ASCII 코드를 확장을 해요 확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확장이 아니고 1비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가지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에 8승이 256이기 때문에 이 센텐스 그대로 또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BCD 코드 ABCD 같은 경우는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에요 여기 BCD 코드가 extended 확장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존 4개, 디지트 4개 합쳐서 8비트고 2에 8승 256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 얘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법령 코드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ABCD 8비트 그 다음 유니코드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얘는 크기가 잘 나와요 크기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유니, 유니, 유니 몇 글자에요 두 글자, 2바이트 이렇게 또 연관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유니, 두 글자, 2바이트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바이트, 비트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얘는 유니코드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조합, 완성 옛 글자 모두 표현이 가능하 가능하다 정도 그 다음에 유니코드 2바이트니까 비트로 따지면 뭐에요? 16비트잖아요 그러니까 2에 16승 6, 5, 5, 3, 6 6, 5, 5, 3, 6에요 이거 5 아닙니다 자까지 표현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유니코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는 추세다 라는 거고 해밍코드 같은 경우는 에러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러를 찾아주고 교정까지 해주는 고마운 코드죠 땡큐 해밍코드 그런데 검출은 최대 2비트까지 검출하고요 교정은 1, 2비트의 에러 교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에러의 검출 플러스 교정 해밍코드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얘도 ASCII 코드는 한 비트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일곱 개의 데이터 비트 한 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여기서 페리티라는 거는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를 표현하는데 일곱 개의 데이터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원래 ASCII가 7비트고 확장한 게 8비트인데 일곱 개의 데이터 비트니까 나타낼 수 있는 표현 가능한 문자수는 7로 계산해야 돼요 2에 7승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28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한 개가 페리티 비트 사용됐다 그래서 2에 8승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은 개인형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세 개의 존 네 개의 디지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결국 이제 7비트 정보통신 ASCII ASCII 77 마치인데 통신은 잘해 무슨 코드요 ASCII 코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ASCII 코드 다음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패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뭐예요 해밍이잖아요 해밍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두 번째 표준 ASCII 코드는 세 개의 존 비트와 네 개의 디지 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대형 컴퓨터에 범용 코드로 사용된다 대형 컴퓨터에서 범용 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ABCD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세 번째 표준 ASCII 코드는 7비트를 사용 그 다음에 영문 대소 문자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어 문자 등을 표현한다 3번 맞는 표현이에요 ASCII 코드 정의 그대로 네 번째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멀티미디어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표이다 확장된 ASCII 코드가 8비트는 맞는데 8비트는 맞는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표는 아니에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